아 아 저 새끼네 이 프로토스 새끼 저거 아 깜짝아 너같은 쓰레기네 인마 내가 너 금방 잡아 인마 아 개놀리네 진짜 꺼져 인마 칵테 칵테 와 여기 성 많아요 다 깨부서 은 납 아 안 먹었다 금 해녀 느낌 해녀 재밌는데 아 이 새끼 아 여기도 있네 와 이거 진짜 허허벌판이야 오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리튬이 좀 많이 필요해 헐 우와 떠내려가 어 무서워 어 어이구야 어 밑에 루비루비루비 루비루비루비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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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아이 아이 대놓고 덜갈라고 이렇게 돼있네 덜가라고 음 못써서 못가구요 음 저쩔 보구요 이 감자칩 뭐야 자 이렇게 보면 감자칩 갚네 오이씨 오이씨 리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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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색 껴야지 검정색 자 200메달 자 200메달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지금 강화유리만 만들면은 골리앗 만드는 골리앗 골리앗 온라인 어 거대한 생명체 왜 방금 산책 지나갔다고요? 어디요? 거대한 생명체가 지나다니는 곳이라고? 어디 있었어요? 감자칩 뒤에 있었나요? 오 간잡지 보기 전에요? 오 오 기존 오 오 오 오 오 엑 오 엑 오 오 오 저 저장 저장하고 지금 거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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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생물체가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저의 리틀 리버는 한번 터졌기 때문이죠 참고로 리틀 리버는 심었습니다 가자 선, 선제파편 어디 있었어요? 여러분 선제파편 이건가요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 하나만 더 찢어지면 돼요 아 이 선제파편이구나 하나만 더 찢어지면 돼요 어 이거 뭐지? 설마 안 왔다? 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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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덩치 큰이있어 덩치 큰이예 개야 개 어 개는 비손공 비손공 친절한 이웃이야 친절한 이웃 오! 아 이미 있는건데 이거 에이씨 어 리브백 리브백 유튜브 올라와요? 그 문은 어? 아 이것도 뭐 있는건데 에 갑시다 예 중복이 많아 중복 사실은 여기 괴생물 거대 괴생물체가 기어댕긴데 이새끼 안피하는거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 애다 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아 형 미안해요 형 형 내가 내가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 형 미안해요 아 형 미안해요 와 내 몸만 쏙 뺐어 씨바 존나 무선 친구네요 와 어 어 일단 나 사이클로스 서리해야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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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리틀 리브해야돼 어우 됐다 와 두명이서 있네 보면 리프패 리프패있지 리프패 쟤가 울고있는거야 와 뭔지 다 여기 뭐야 밑에 아 거긴 여기 어우씨 너도 보스 그 녀석 아 걔도 다 보고싶거든 기어댕기는 얘 네 안타깝다 어딘지 모르겠어 어 돌면은 만나는거 아니야? 기어댕기고 있다가 아닌가? 아니 말고 아 아 미안해요 저 그냥 소수한 민족이에요 앙? 여기 밑에 막 기어댕기는거지 여기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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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아 어 선체파편 어? 손체파편? 으아아악 좋아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사이클로스 손체파편 못왔어 야 이제 하 야 어딨어 어딨어 이제 이거만 있으면 돼 이거랑 이거 와 이제 여러분들 엔진청사진 하나만 하고 사이클로스 청사진 하면은 바로 이제 만들 수 있어 사이클로스 와 엔진 하나만 남았어 하나 일단은 이 근처 도 좀 봐야겠어요 이 근처에 사이클로스 세트가 나오네 여기서 나 목이 목이 마른다고 하는데? 나 물? 아 물없다 아이씨 월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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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그녀석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인가? 젠장 집 갔다야될거 같애 집을 음 겔주머니를 왜 먹어 이거는 소중한 자산이야 자산 어? 이런 곳에 이런게? 이런 곳에 이런게? 어? 엔진인가요? 에이 원자로 파편 에이 칵테 오? 없는거네 샤샤앗 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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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공격.. 나 공격당하는줄 술발 버르장머리 없는 애끼들이 말이야 얍! 나 좀.. 이거 물이었으면 좋겠다 물 난 니가 워터했으면 좋겠어 사이쿨롭스 유인책 적재가 업그레이드 오니우우? 개이득 뻔네? 안 되겠다 버리고 물bil least으러 가야겠다 자 물 Mo시기 가기 5초 전 5 4 3 이..가자 집에가자 아니 지금 뭐..어?언니? 아 근데 이미 다 얻었잖아 어..다 얻었어 엔진..어 엔진만 얻으면 돼 엔진만 엔진이 좀 다르게 생겼어 엔진이 나 이리다 죽겠다 안돼 안돼 나리다 죽어 비켜 이 새끼야! 니 이름은 뺄게요? 아 이리구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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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으러 돼 물 먹으러 어 정말이지 젠젠 어 예예예 어? 검정색 무조건 뽑아야 돼 그렇지 금 안되네 가자 어 일단 올라가 얘 좀 무서운 심의 부분이야 올라가야 돼 어 얘도 있네 여기 육지 부분인가? 어 어 왜요? 왜요? 뭐 있나요? 왜요? 방금 왜 띵 했지? 심장마비 걸리는 거 마냥 가요 가요 다 왔어 으응 네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됐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좀 네 알겠죠? 됐 리프백 잘하면 죽는데요 아 어쩌라구 저는 생태계 파괴자가 아니에요 저 공격하는 헤이러이드라는 대개만 저 랩으로 공격을 하는거죠 저런 친구 리스너들은 건들지 않아요 유남생 저 생태계를 막 파괴하는 황소개구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남생 자 빨리 가서 물을 좀 마셔야겠다 물 마시려면 일단은 에어색이 필요한데 잠만 음 음 일단 이거 먹고 이거 버리고 나가나가서 에어색 잡아야 돼 어어? 어어 에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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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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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챠아 음 오세요 좋아 또또또또또또 이런걸 안죽어 지금 내 체력 내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음 가자 가자 좋아 쉽게 안죽는다고 봐봐 에어엉 정말 하여간 막 존나 소라는 개 오오오? 호우.. 으악.. 휴... 아하.. 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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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앜? 허허허헣 미얀미얀 앜 아아 미얀미얀 면 며 일단은 에어색을 좀 많이 조진 다음에 표백제로 물을 좀 만들필요가 있다 아앜? 여기 근처에 있나? 내가 거의 멸종시켜버려서 걔를 다 죽여버렸어 전에 이게 참 이게 참 아 있다! 아 비키세요! 아이고 아 조심하세요! 아이쿠 아이쿠 냠냠 자 더보 저터 에이 이 정도는 생태가 파괴가 되지 않아요? 오히려 애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이에요 오케이 오 깜짝아 하나 부닥쳤는데 여기 있다 있으면 여러분 이거 못 봤죠? 저는 봤어요 오세요 더더더더더 아이고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한 두개만 더 찾자 더 두개만 더 찾자 아이 그게 없나? 자동으로 이제 수분 보충해주는 그런거를 만들 생각해야지 과학기술력인 두마리만 두말만 답은 괜찮아 이거 먹으면 돼 두둑두둑 먹으면 돼 영양 저기 있네요 조심하세요 데헷 데헷 좋아 하나만 더 그렇지 와우 루즈킬러스 음 도망가지 말아요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내 왜 바닷물 정지해서 못맞아요 이정재씨가 없어서요 손바스 어ığı 오레디오레디오 오레디오레디오 아 예스 좋아 아 눈팠니? 제 개그에 맞아서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시죠? 이모티콘 만들어야겠다 어 나 뭐 짱짱 멋있는 이모티콘디를 더욱 갸령해서 해야될거 같애 그 다음 이제 고급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주름 더 넣어놔야지 자 그리고 월러스 에어로젤 대박사 그래 제발 좀 만들어라 어 고것은 구독 안하시는 분이 말해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구요 좋아 더 더더 더 더더더 어 더더더더더 조 BJ 네스 크으arse 대에에 빡 보자 라디오 뭔데 우와 오우 뭐야! 선빈 도착까지, 뭐야? 아 이게 뭐야! 오고, 오고 있는 거야 지금? 아 오는 거야? 대박! 아 실제 40분 동안, 아 이거 강제 플라이 타임 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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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어버렸네? 대에에박 아 근데 물, 물은 더 필요해 물 그리고 일단은 봐보, 일단 봐, 봐볼게요 이건 일단 나중에 만나면 되는거지요 지금 제가 리튬이 어 좀 많이 필요해, 초고용량 산소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고고, 그것이 아니구요 벤젠, 아 벤젠이 세 개, 세 개구나 이게! 인조섬유 벤젠하고 섬유구물, 와아 강화유리는 봐야 했는데 강화유리 나침판, 어어! 나침판도 있네 동수남버 알려준다 언덕이 돼있네 봐봐, 이거 플라스트 두 개 두 개 있고, 에어로젤 두 개 있어 강화유리만 만들면 디야 나 아직 조합법을 몰라 아아! 강화유리 그건가? 추적자 강냉이 털면 강화유리 받아 아아! 그거네! 추적자 강냉이에 그 막, 그 막 이빨이 막 빠지거든 그 이빨 주수면 그걸로 만들 수 있는거네 왜 알려줬어요! 고맙게!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아! 타라고 아, 타시라고! 됐어 우챠! 레츠 겟잇! 레츠 겟잇! 자아! 미역주기로 갑니다 여깄네요 쟤가 고철같은거 물고 당기면은 이빨 빠져 아 뭐야 이거 웃음참기야? 아, 나만 고철을 부고 고철 고철 막 하다보면은 얘가 막 이빨 빠져 좋아좋아 이빨 떨어지는거 봐야돼 이빨 떨어지지 않았을까? 어 어어 어 이건가? 아닌데? 또 가지고 놀았죠 그럼 이빨 빠졌을텐데 이빨 아, 근데 이게 가까이 보면은 잘 안보여 시컴시컴해갖고 어두컴컴해서 어, 저는 이빨이 아니구요 이빨을 좀 가져가야돼 이빨 죽여서 뽑으면 안되나요? 허어어 어이 자네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죽여서 뽑으면 되지 않냐고? 이봐 자네 그라고 무서웠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반성을 해보시게 이빨이 어디지? 이빨 생김새를 좀 봐봐야될거 같은데 어 어 잇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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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에 있었는데! 쩔깐 하고 저기 있다. 이거, 여, 여, 여기 이따 끼 봤어. 어 됐다 이빨 내놔, 이빨. 이빨. 이빨 내놔, 이씨, 빨리 새끼야. 어 이거, 이거야, 이거 일단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그러면은 강화유리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강화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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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맨 와 이런 만들 수 있어요 골리앗 골리앗 암바 드디어 골리앗 여러분들 대박 대박 이렇게 자 이제 아이템들 다 뽑아볼까요? 어... 플라스틱 주게 두 개 이거 그램 리튬 이거하고 뭐였죠? 기억이 나지 않네 아 그 다음 이거 만들어야 돼 강화유리 그렇 유리 그렇죠 그렇지 골리앗 만들어지면서 씹어서 버릴 건가요?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죠? 다 사용 용도가 다른데 다 사용 용도가 다를 거야 에어로젤스 대박 됐어 이제 만들면 돼 여기서 만드는 건가? 에어로봇이요 로봇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대박 대에에박 우와아 극한의 환경을 두 번으로 탐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의 집약차례 대박 우와 수트처럼 조정할 때는 자신 무정이 된 것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만 감성에 매주 훈련하지만 아마 스스로... 우와아아아아아악 와아앙 개 커 어 왜 이렇게 내려가? 헛 우와 Dollar 우와 우와их 구백미터 우아옆 우와ении 우와이쐈 구백미터어어opp 이 식생 우와아 우와아아아 900미터를 가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아 공격됐네 공격 와 쌍찌찌뽕 씨발 쌍찌찌뽕 대박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려 이렇게 걸어가야돼 어 쌍찌찌뽕 씨발 아가리 아가리 따아아아아아 개몬따아아아아아 우와아 900미터라니 미친거 아냐 쌍찌찌뽕 쌍찌뽕 집네 신기하다 에어로즈 에어로즈 하나 더 매연 대박 어 에어로즈아 만들고자 계세요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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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같이 가는건데 자 어어 어어 어? 어 그니까 이게 없냐 이거를 어따 쑤시는거였지 이게? 이게 아 이거 이따 쑤시는건가? 오케이 가자 골리옷 암바 사 사 사 사베엄 된다 와 예쓰 암 더 캡틴, 워넙 일단 이거 해 안되네 이거를 우와 다리 및개 잡네 용접기 이걸로 충전이 안 돼 얘는? 우와 다소고던 자세 변기인데 여기?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돼 이걸로 용접기로 수리가 안 되나봐요? 아우씨 아 업그레이드 필요하구나 아 조졌다 이거 작업대 하나 없는데 아 지금 충돌 지점 때문에 버그가 많아서 반대쪽을 수리해야 돼 아 반대에서요? 아 뭐 빼야 돼? 아 이게 없어서 못해 그럼 그냥 걸어 댕겨야 돼 아 최근에서 버그 많아? 야 그래 나 배고프다 냠 작업대랑 사이클로스 뭐 해야 되네 와 근데 지금 900m를 가 와 이거 씨X 그 뭐야 레벨에서 뭐 죽탱이 아구창이 오른쪽 뺨을 내주면 왼쪽 뺨도 내주고 아구창이 씹구창이 개좋은데 근데 움직이는 게 진짜 거지같아 움직이는 게 거지같네 진짜 와 수리하는데 오래 걸려 아구창이 와우 씹어쓰 크으 우와 900m 간다니까? 우와 내려가보자 아 이유없이 후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대박 일로와 이새끼 개때리고 싶었는데 일로와 없어요 그래도 어차피